만약에 호주에서 역시나 여기서도 이 임금 체부를 당하게 된다면 따로 그 해외 취업자가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렇죠 임금 내가 노동을 제공했는데 거기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만 악성 고용주를 만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또 이런 경우가 왕왕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 세 단계 세 세 단계를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선 첫 번째 고용자하고 얘기를 우선 잘 하셔야 됩니다 섭외를 스스로 얘기를 해서 교섭을 통해서 이거 주세요 라고 해서 주면 오케이 그렇지 않으면 이 단계로 넘어갑니다 관련 노동조합에 채불 신고를 하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인 경우에는 노동조합에 찾아가서 신고를 하고 이러이러합니다 라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 그러면 정부에다가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호주에는 정부 부서인 페어워 옴부즈만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해결 요청을 하십시오 웹사이트는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해서 서류 제출하고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만약에 접수를 할 경우에는요 해서 통할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계산해서 나 얼마 못 받았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금액 있잖아요 고용주에게 서면으로 요구하고 일주일이 지나도 그 고용주가 별도로 답장이 없거나 조치가 없을 경우에는 진정서가 접수가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보상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데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고용주하고 잘 이야기해서 채불된 임금을 받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네 이렇게 좀 마지막으로 페어워 옴부즈맨 방법까지 알아봤는데요 만약에 페어워 옴부즈맨에 이제 구제 신청을 할 경우에 그냥 막상 가서 이야기만 해도 되지 않고 증거 사료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일단 누가 안 줬는지를 명확하게 해야 돼요 고용주 이름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근무했던 근무처죠 회사 이름하고 주소 왜냐하면 우편물 보내거나 찾아가거나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근무를 해왔는데 돈을 안 줬다라는 근무 기록 이것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직접 근무한 것이 아니라 하청 받은 업체 소속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원청회사 정보하고 일한 곳 주소 같이 일한 동료들의 증언이라든지 정보 이런 것들을 같이 수집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페어워 옴부즈맨 처리 절차도 좀 알려주시죠 네네 페어워 옴부즈맨 통한 해결 처리 절차 4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1단계를 보게 되면 고용기간 동안의 채용 내용을 잘 정리하셔야 되고요 서면으로 고용주한테 발송을 하게 되면 7일에 기간을 줍니다 답변 요구하는 요구서 편지를 발송하고요 반드시 등기우편 내가 보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단계로 갔을 때 보낸 편지에 대해서 답장이 없어요 그런데 답장이 왔는데도 내가 동의할 수 없는 그런 내용 차이가 있는 내용이 오시게 되면 이제 옴부즈맨의 채불관계 구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3단계로 넘어가게 되고요 그 구제 신청 사실을 고용주 또는 고용인한테 통보를 합니다 옴부즈맨 측에서 그리고 난 다음에 내용 통보하고 90일 안에 해결하세요 라고 권고를 하는 거죠 그렇게 거기서 서로 간의 노력이 끝나게 되면 우리 이렇게 해결했어요 라고 통보를 할 텐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제 4단계로 패스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옴부즈맨에서 팔 걷어붙이고 움직이게 됩니다 고용주나 고용인 해결 노력 과정을 일단 뭘 했는지를 확인하고요 현장 실사를 나갑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실제로 보고요 만약에 여기서 이제 고용주가 불법 사실이 밝혀졌다라고 한다면 벌금 처분까지 받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MBC 뉴스 박진주입니다.